자연을 벗삼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수백산덕집입니다 오늘도 남한강 상류 쏘가리 작업을 왔어요 날이 많이 풀렸네 우리 정복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복이 최고하다 우리 박사장 박사장님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업을 시작합니다 박사장입니다 우리 오늘 대박을 기원하며 조업을 시작할게요 관광이 널어렜어 출발 아이고아이고 아우 아름다운 우리 정 강산이 정 Ocean 어 soy 가수로 보니까 물을 많이 채웠네 대박을 기원하며 청태가 청태? 우리 한마디 와서 물이 잘파랗다 기분 좋아? 느낌이 싸하다고? 박사장 그러면 안돼 시작하자마자 보여? 허용 한 마리 있다 땀 땀 허용보고 뭐가 걸리겠네 산거리에도 걸리 오래간만에 조업 나오니까 박사장하고 컨디션이 어때 오늘? 최악이요? 소아리 아니에요? 누치다 누치 시작하자마자 누치 한 마리 시작합니다 종복이 이거 알람 아니야? 네 알람 왜 맞춰놨어? 알람이 그냥? 아 아 아 저 앞에 또 허용어 딱 한 마리 있다 잉어? 야 오랜만에 했다 그래도 뭐 제법 많이 올라오네 산천원에 야 새끼 똘똘 말았네 그치 아 박사장 아주 뭐 인상이 확 확 노래지는데 자 올라오라는 소아리 안 올라오고 오랜만에 조업 나왔는데 그래서 허용어 보이기도 기분 좋다 야 박사장 아예 내간거 보다 그럼요 그치 또 이따 허용거 또 이따 허용거 아 불러갈려야지 흐 아예 기다려 봐 나 혼자 사네 아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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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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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꼬대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할 적에 담배 꼬대고 하면 모양 빠지지 정보가 저희도 안 빼면 좋겠다 그래도 막 막 아휴 육치새끼 한 마리. 저 붕어도 한 마리 걸렸네? 응. 아니 붕어 새끼하고 붕어 새끼 그럼 그 안에 갈고리 있을건데 그쪽은 그냥 풀어놓으시라고 그럴까요? 어 자 정보가 이거 박사하게 줘 큰 암이 낭뇨 자 정보가 이렇게 담배 좀 끄고 자 얼음치 얼음칩니다 얼음치야 정보기 아휴 큰 암이 낭뇨 자 정보가 이렇게 담배 좀 끄고 자 얼음치 얼음칩니다 얼음치야 정보기 아휴 아휴 야야 내 뺄어 저거 용서 없다 그때는 아휴 아휴 그럼 거먹으면 맑떠라 이거 자 정보가 종보기와 종보기와 붕어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산천원 자 산천원입니다 산천원 산천원 맛에 갔네 그 누치 새끼 그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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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종복아 얼음 채용한테 얼굴 한 번 보여줘야지 얼음씨는 오래간만에 왔더니 무장이자 핀다 저거 계속 꼬대는 종복이 목 아프다 그러면서 계속 꼬대입니다 지금 목 아프다는 건 다 뻥이야 저거 그치 박사당 얘기 좀 한번 해줘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복이는 뻥쟁이라고 아프다 피해야된다 잘 못 보여요 아이씨 연달아 막 세대치 짐 꼬대는데 가만있어봐 자루 아우 뭐야 메자입니다 자 메자 얼음치 한 마리 빠져나갔다고? 뭐 썩아리는 아니겠지 뭐 삶아리 그치 자 얼음치 얼음치 얼음 연달아 들어오면 연달아 야 우리간만에 났대 날 좀 풀리니 자 얼음치 지금 한 마디리입니다 저거 사연많은 얼음치 이쪽은 얼음치 완전히 파티에요 파티 그치 얼음치 지금 한 마디리네 저거 계속 얼음칩니다 얼음치 야 많다 많아 얼음치 계속 얼음치지 매자 매자는 박사장 좋아하잖아 아우 꽃이 아우 요즘은 좋아 자 오늘은 그래서 얼음치 얘는 박사장 다 좋아합니다 쏘아리는 지금 포기 상태에요 쏘아리 포기 상태 아우 컨설팅 되겠네요 뭐 하러 빠져나간거 아니에요 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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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나왔대 얼음치 와 대박이네 대박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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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모지 좋자네 네 모레모지 썰어먹으면 맛있어 명상으로 대이로 하죠 그치 박사장 그물 한 번 바닥 들어줘 봐 아우 아우 얼음치 지금 한 번 따릅니다 박사장 얼굴이 노래 잰어요 지금 Thank you 인사수 뭐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하위현물이 와 어떨 때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복사장과 얼음치 아 죽지 알rican하고 있습니다 박사장 아 Nie 그러니까 아 박사장 행복해 오늘 행복합니다. 현재 많이 행복합니다. 박사장 행복해하는 박사장. 어차피 잠을 자는듯이 뭘. 아이고 야. 식당 불생각하니 깝깝하더라구. 아 그럼. 불안하거든요. 나만 믿고 있는거는. 아 그래. 요즘 업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조업을. 박사장이 그래도 인계좋은겨. 다 힘들지 조금 도와줘야돼. 아 손실이 돈 안되니까 전부 다 안하지. 그렇죠. 고기 두마리 잡으러 한마리 잡으러. 그 물 막 열차에서 열다섯에 깔아봐. 그지? 아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배는 거지. 자 종목이야 불거지. 그 뭐야. 오래간만에 본다. 토정빠가 너. 가시 때문에 좀 빼내는게 아니라. 애먹어. 그래도 잘 빠져있거든. 박사장의 실력이 있으니까 뭐. 종목아. 우리 빠가사리 들고. 종목아. 종목이야 빠가사리. 아 새끼 날 딱 정기 예리하다 야. 다 얼음찌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대로. 눈치 없이. 바쁠찌개는 좀 빠져. 빠져주지. 이거 하나도 걸려. 그나마는 정보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어떡하나. 그지. 계속 계속 얼음찌어. 네. 내가 한 마리 가졌어. 야. 우리 얼음찌 한번 따집니다. 이 얼음찌가 딴 동네는 없는겨. 여기만 많은겨. 그지. 응. 이러보면. 야. 저 허옇다고 해. 어. 저 붕어나. 아. 잉어. 아. 우리 언제. 잉어 한번 썰어먹어. 붕어입니다 형님. 붕어요? 어디 어디 어디. 몇 사이즈 나와. 모르겠네. 잉어 한 마리. 잉어 한 마리. 나머지는 다 얼음찌. 얼음찌. 아유. 그거는 얼음찌판입니다. 얼음찌. 계속 얼음찌. 얼음찌. 이야. 무지하게 올라온다 얼음찌. 마지막이라. 어. 저 끝에 뭐. 하나 허용어 있다. 저 앞에. 아. 소아리 한 마리. 올라와줘야 되는데. 밑으로 붙네. 오늘 학생들 안 붙네. 아. 그거다. 고등어다. 고등어. 고등어 맞지? 얼음찌 나? 아니. 우리. 우리.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 참고. 가슴이 아프네 이거. 아. 박사장. 우리 얼음찌. 네. 잠깐만요. 얼음찌 이빨 지금 뭐. 한가물입니다 지금. 야. 나 이런거 처음 봤어 박사장. 얼음찌 이렇게 많은거. 붕어 해깐 나하다. 우리 천연기념물 얼음찌를 보시려면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손실에서 담배 또 쳐야 됩니다. 얼음찌. 야. 붕어 크다 야. 붕어. 붕어 타자고. 야. 얼음찌 봐라 얼음찌자고. 종복아 종복아 종복아. 종복이와. 종복이 와. 종복이와. 잉어. 담배 피는거 숨깁니다. 오늘이 이번에.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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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멋있다 저거 좋다. 박사당. 붕어. 붕어. 좋다 좋다. 20분 정도. 월적은 나와. 캬. 대가리가. 대가리가 터름하잖아. 땅바닥에 내려와봐 내 뺨이 25란 말이야 내 뺨이 25란 말이야 이만큼이 30댄나 월청이다 월청이다 자 다음 장소로 출발 우리 박사장 장비 다 좋은데 못와가지고 지금 아는형은 배를 천만원에 팔아먹었다네 천만원 넘는 거를 중고로 나눠주지 천만원에 물이 늘은 게 맞아요 물이 늘은 게 맞아? 아 이제 본때문 녹으면 늘어 야 저거 천만 걸렸어야 되는데 천만원 문제지 제일 문제가 종복이 오늘 컨디션이 형 안 좋긴 안 좋아 시험도 안 깎고 종복이 옛날 첫사랑 얘기 좀 한번 해줘봐 형한테 첫사랑 누구 좋아했어? 초등학교 당일찌개 몰라요 몰라? 영순애 누구야 얘기 좀 해봐 순이야 석순이야 미자야 영자야 몰라? 우리 종복이 첫사랑 얘기하라니까 얘기 안 한답니다 박사장은 첫사랑 누구야? 첫사랑 누구야? 첫사랑 한명이어야지 그 개이 얘기했다면 내 중에 또 가장 두부싸움 난다 아 말이 잘 없니 집사람들 유튜버 요즘 봅니다 안 돼 안 돼 종복이는 총각이니까 그죠? 종복아 성한테 얼굴 좀 보여줘 봐 종복아 첫사랑 얘기 좀 한번 해줘봐 내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종복이 혼자 좋아해? 같이 좋아해? 같이 좋아했다고? 그래 연락이 올라갑니다 연락이 경기 좋다 여기 경기 좋아 어어 롤링이야 일럴일럴이야 희한해 오우 현장 도착 어? 화치기마! 긴장되게 똥꼬에 힘들어 야 우리 박사당이 뭐 저 그런 물에 빠지면 우리 자빠질라 그래 여기 물이 많이 깊다 여기 물이 늘었어요 물이 늘었습니다 오우 일렁일렁해 바짝 긴장하고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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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쪼간한게 그 지랄이요 별로 크지 않은 놈이 아 여기가 가세니까 그물이 동동동동 동동 아 그런 뭐였네 붉어집니다 붉어집니다 아주 돌돌 말아놨습니다 아 붉어집 저 자식 저거다 붉어집 저 자식 저거다 깨구리 아 어 저기 뭐 큰거 하나 있다 어디 보여? 중간에 붕어? 붕어인데? 아니 봐봐 붕어가 뭐 붕어 붕어 뚫뚫뚫 준비해 그래도 야 크다 붕어 종복이 눈 좋네 어? 이거 몇 센치 될까요? 어우 잘하믄 세우자 몇 센치 될거 같아 종복아 어우 빵좋다야 그거 어우 해 졸나맛다 겨울엔 붕어해가 맛있어요 개구리가 굉장히 큽니다 야 그거 뭐야 저거 그거잖아 꿀이 그거잖아 붕어 좋다 아 아 아 좋다 좋아 아 왜그래 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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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런거는 다 좋은거기입니다 일단 아 아 좋다 좋아 붕어 저 새끼 야 몇꺼목 하는거 봐봐 저거 그냥 붕어 붕어 뭐 눈치 한마리 필둑나는거 한마리 다 걸려야되는데 그치 아 아 모나무지가 걸렸습니다 뭐라무지 뭐야 뭐야 크다 눈치다 눈치 눈치여? 응 아 잉어다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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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붕어요 붕어 붕어 야 붕어 박상거 더 큰거 같은데? 어 그 새끼 다 40 넘는거 같은데 이거 4호 흙이죠? 어 완전 대물붕어인데 뭐 대물붕어 땀어 땀어 야 이거 이슬만에 걷으니까 흙이 너무 많이 묻어 고기 있는 안 걷는데 그렇지 애들이 데미지를 먹어가지고 색깔도 안나오잖아 꼬마치 택하게 그치? 그러니까 하루를 낳고 그 다음날 낮에 이탈 때 한 이시나 꽃에 와서 걷으면 딱 맞을거 같아 그 맞아 맞아 아 저거 크다 아우 이건 뭐 한 2마리 정도 나오겠네 아우 열리 크다 열리 커 이야 붕어 장난아니다 장난아니야 이야 야 종부 앞 땀 좀 한번 재봐 붕어 거기다 이빨에 재봐야지 2땜이 너무 세게 돼야지 45라고 했는데 그거 그쵸 2땜인데 2땜 45 그럼 45는 잡겠는데 뭐 아유 낚시로 잡든 금을 잡든 뭐 45 다 잡았어 우리노 어 종부 얼른 저 붕어 삐끼봐 종부가 종부를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양병병해요 지금 종부가 아유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어떻게 할라그래 종부기는 삐짝말란 박사당보다 요즘 컨디션이 안좋아가지고 전투를 대답해요 천해가서 낯에 캐고 또 끈을 빼 캐는데 박사당 4키로 하는데 종부기 2키로 합니다 2키로 아이고 종부기 등치값을 해야지 야 붕어 씨끼봐 주대히 봐라 야 그거 아유 2지가 5지가 되겠는데 야 모레모지 한번 찍어주고 모레모지 봐봐 종부가 우리 모레모지 한번 들고 모레모지 기왕국입니다 야 종부가 종부기 종부기와 뭐래보지 아 형님 꾸고리도 괜찮아 그쵸? 어 강꾸고리 좋았지 강꾸고리 몇마리 걸렸어요 요번에는 그러니까 정세전 별로 없지만 강꾸고리 강꾸고리 야 들어봐 종부가 잠깐 야 대물 대물 붕어 붕어와 종부기 형아 맨 앞에 돼야지 맨 앞에 부터 아니 그러니까 25 40단치 넘게 저거 무식고 저쪽 저놈은 더 크고 깠다 야 이야 무자이 크나 무자이 커거 어 아우 대박 더 크지 그거 네 이거 한 2키로 되겠어요 2키로 박사장 맞아 2키로나가요 2키로는 안되고 1키로 몇배 1키로 한 500 1키로 500 나간다 한번 달아봐야지 그냥 한번 달아보자 우리 누가 누가 맞는지 그치 나는 뭐 저울로 안재봤으니까 1키로 500 중간 종부야 잘해 놓치면 어깨에 나가는데 더 크다 더 커 야 이거 25 25 25 야 야 45 넘어 저거 들어봐 다 다 다 다 다 아 낫어 어 저는 거기 보기 힘든데 박사장 저 붕어 오자 잡아봤어 잘 못잡았어 고유 정도면 대장급이네 저도 그러죠 무조건 뭔데 저거 저거 낚시 물으면 낚시큰 breed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럼 꿈에 고기 다 잡아 진짜 동국이가 실례를 약단했습니다 방구 끼써? 이씨 바이 똥 싼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강구구리 봐라 강구구리 강구구리 뱉니다 깨물어 이거 제가 저거에 한번 물렸는데 물면 안넣습니다 어부한테 개기는 강구구리심 그지? 아 나 물려갖고 한번 줄줄 나더라구요 나 먹고살려고 옛날에 별장서 다 해봤잖아 그래도 막 그래 개기면 안돼 장사꾼한테네 그지? 그럼요 이게 어디 어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아이고 선수리 그래도 말이 쌀쌀하다 불거지 아니에요? 불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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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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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어 걸음 걸음 참 사려가야 걸음 저길 떠나게 하얗네 저 앞에 뭐 하나있다 커요 큰게 뭐여야 되는데 근데 덜 안크다 땜에 하얗아 4,50cm짜리 쏘가리가 개하긴 개 박사장 그지 대장로로 타는게 그게 그러고 오늘 동국이 집어왔어 일약금 안내 동국이 안왔네 동국이 안왔네 동국이 안왔네 동국이 안왔네 에헤헤헤헤 고등어 네 산천호입니다 산천호 산천호 범대전 기어 올라오는구나 그지 에이 어린이 마을에 난리네 얼음치요 날 풀리니 얼음치 계속 올라옵니다 동호요 동호요 이거 좀 큰데요 커 어디 봐 이야 빵 크다 빵 커 크다 커. 저것도 뭐 한 35, 40 가까이 나오겠네. 야, 저거 뭐야? 붕어입니다. 제일 큰 거 같은데, 그거. 제일 큰 거 같아, 그렇지? 옆으로 큰 게 빵이 커. 아니, 걔 왜 그리 하가, 요즘에? 여기 우울해는, 내가 그랬지. 불안하더라고, 아까래. 썰어먹자고, 박사장. 조용한 날, 그렇지? 썰어먹자고. 정복아. 손가락이 어려웠어요. 지금 연달아 6개 갖고 되는 거 봤었나요? 박사장 봤지? 한번 그래야겠어요. 서울대교는 잘 있나, 우리. 윤정복. 마음이 우울하다. 우리 박사장이로 그 붕어 한번 들고 시즈니사 한번 찍자. 야. 뺏겨가지고. 여기 향어입니다, 향어입니다. 야. 낚싯대도 다 부러지겠다, 저 정도면. 낚시 끊어져 버려, 그냥. 무자이 크다, 무자이 커. 옆으로 큰데요? 눈치두면 정말 작은 거 하셔서. 아주 작아나 마나 뭐 걸리면 되지 뭐. 큰 거 걸리면 돼. 큰 거 걸리네. 큰 거 안 걸리네. 그것도 크다, 야. 색깔 좀 같아, 그거. 이거 옆으로 큰 거야. 색깔 좀 같아. 박사장과. 이거 완전 감성동감인데, 박사장과. 조금 내려봐, 박사장. 얼굴, 얼굴, 얼굴. 박사장과 붕어. 대물붕어입니다. 아, 기가 막혀. 옆으로 크잖아, 그죠? 완전 감성동, 감성동건데, 감성동. 응. 오짜. 잘 빼야되거든. 종목이 저, 붕어 큰 거. 아직도 못 뺐어. 아, 이게 좀 걸렸어요, 뺐는데. 이 정도 돼야지, 뭐 붕어라고도 한번 어디가 썰치지, 그지? 아, 이거 좀, 그래도 이건 살려도 있잖아. 뭐여가? 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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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치 좋다, 같다. 좀 큰 짜증. 야. 종복, 종복이와. 종복이와, 붕어. 아니, 조금 더 들어 봐. 자, 좋다. 색깔 날라온다. 풍덩한다. 루치. 자, 루치. 루치. 야, 진짜 좋다. 이거는 진짜 좋아. 새끼 봐요. 어우. 모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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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복이는 아름다운 종복입니다. 모래무지 누나 보인다. 모래무지. 모래무지. troop이 너무 높았네. 새로운 오일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흛. 시가윤정보. 암. 아, 시가윤정보. 아. 가슴이. 가슴이. 그妈야. 아, 굿. 아, 경치. 경치. 경치 좋 같아. 음. 아, 극. 그래도 오늘은 뭐. 물량은 많다고. 쏙아려 쏙아려쏠가. 눈치네 눈치. 얼음치나? 얼음치. 박사장 좋아하지는 않은데 눈치도 없어. 눈치 없지. 술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끼면 마음이 많이 괴롭지. 저 허영은 뭐야?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저는 얼음치만 하던데. 낙엽니팔이가 왜 이렇게 걸렸나? 매자 얼음치면. 매자 좋잖아. 얼음치는 좀 덜 좋고. 날씨가 좀 풀리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괜찮네. 그치? 공기 엄청나게 좋다. 상큼한데 뭐. 얼음치. 대빵 크다. 저거. 한 25원 나오겠는데. 3시 가까이. 정복이 하루에 담배 몇 깍고 돼? 두각반. 뻥치지 말고. 두각반. 세각반 아니야? 아니요. 정복아 몇 깍고 돼? 두각반. 뻥치지 말고? 두각반. 세각반. 세각반. 지금 너 내 황화 봉거면. 지금 여덟까치인가? 육까치야? 아니요. 박사장 맞지? 다섯까치에요. 다섯까치에요. 다섯 꼬대는데 뭐. 연달아 지금 세개 꼬대고. 좀 세월거에요. 오븐 있다가 또 꼬대고. 계속 목 아프다는 건 뻥입니다. 빠져나갔어요. 뭐야. 빠져나갔다고. 빠져나갔다고. 그럼 제일 좋은 놈이요. 여기 둬야 돼. 그런거. 아. 그래도 좀 많이 걸렸다. 요번에. 강구구리가 많이 걸렸네. 빠져나갔다고. 빠져나간은 좋아요. 그쵸. 아유 좋지. 잘 잘 가야겠다. 요런데 아직 뭐. 포인트 아주. 살랑잎떼 요런데 많이 했는데. 살랑잎떼 잡지 말아야 되니까. 예. 살랑잎떼. 야아. 야. 야. 얼음치 봐라 얼음치. 불거지 아니에요? 불거지 새끼 왜이래 커? 야. 그쵸. 불거지가 저거 완전 고등어 새끼만 해. 여기 매장아 요요요요 그죠? 뭘 때리네요 이거 뭐라구지 않아? 매자나 이거? 매자 매자와 정복이 정복아 매자 한번 보여드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이 참 신기한 점 쏟쭉 빼가지고 아가 매자 힘들어 하잖아 정복이 오늘 컨셉 안좋아가지고 영 하기 싫은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아 그지? 아야야야야 자 정복이와 매자 아야야 내다방 논다 나뭇잎은 나뭇잎은 마른거 아주 왜 먹어 그러니까 개는 하나만 있어도 금을 다 엉켜버리잖아 또 그지 꼬여가지고 아유 그거 좋다고 조각하게 생긴 놈이 그지? 꼬구리 매자 아주 고기 좋습니다 아유 좋답니다 아유 매자 어우 매자 좋다 이거 매자와 매자와 정복이 오늘나 이정도면 지랄내는 수준이요 아니죠 오늘은 오래간만에 지랄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당의 종복이 아유 무태합니다 쏘가리 안잡해도 이정도면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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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 몇마리요? 어우 너무 지금 잡은게 응 작업을 마치고 이제 기가 아유 다 고생했어 집으로 집으로 너 열심히 잡고 있는 정복이 정복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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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오늘은 만선이라 기분좋네 만선이라서 박사당 그지? 네 정복이는 어때? 만선 기분좋아? 얼굴 좀 보여줘 하하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 정복아 아유 버거좀 하 정복아 사랑합니다 어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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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